아니면 시험보고 제가 갈까요? 시험보고 넘어오세요 차라리 네 2시 전후로 해서 잡아놓을게요 네 대표님 네 계약하시고 출근은 언제 된대요? 아마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그때 차가워 내일 시험보러 가신다 안했어요? 오전에 오시려고요? 네 아니면 시험보고 제가 갈까요? 시험보고 넘어오세요 차라리 네 시험보고 2시나 2시 반에 오시겠네요 네 금방 끝나니까 네 2시 전후로 해서 잡아놓을게요 뭐 필요한 서류 같은 거 네 문자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2시에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